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원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브루나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념품을 사와가지고 저희 팬분들한테 선물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시간 남아서 마지막 날 기념품샵 가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분들 드리려고 그래서 두 분이 당첨되었는데 주소를 보니까 두 분 다 한 분은 부산 한 분은 창원에 사시더라구요 굴라이프 배낭의 미션 인종 포함 저희가 다녀왔던 나라를 역순으로 나열하시오 고려라니니 비시동 한국이랑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들고 직접 집배몰이 돼가지고 가서 놀래키면서 선물을 주면 재밌고 뜻깊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거에요 아무튼 좀 늦었지만 이렇게 일단 선물을 포장해왔거든요 창원에 계시는 고려라니님을 만나서 이 물건을 직접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비도 같이 갈까? 우리집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보이는가? 얼굴 한번 보여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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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창원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배송을 한번 해볼겁니다 근처더라구요 내비를 한번 좀 찍어봅시다 오케이 12분 12분 나오네요 운동도 할 겸 좋죠 집에 나무가 좀 많죠 아버지가 나무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으악 아 근데 문자를 하나 보내놓고 가야겠습니다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토요일이라서 문자를 제가 그 CJ 대한통운 택배로 온 것들을 좀 바꿔서 네 직접 수령 불가 어려우신 경우 상품을 맡겨둘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하면은 못 만날 확률이 높으니까 대충 아까 전에 택배원인 것처럼 해서 문자를 일단 보내놓긴 했는데 집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괜히 또 너무 집에 있는가 없는가 집착해서 물어보면 약간 들통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즐거운 택배 CJ 대한통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답장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봅시다 12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 이제 봄이라서 푸릅니다 그죠 날씨가 오는가 비 온다고 하더만 아주 좋네요 날씨가 여기가 창원광장이죠 광장 요렇게 아 힘들어 롯데백화점 여기가 가장 중심집니다 창원광장이 앞에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아 사람 많으니까 신기하네요 네 광장을 지나서 지금 상남동으로 왔습니다 상남동으로 창원에서 굉장히 변화가 바로 아마 이쪽이 아파트인거 싶은데 이쪽에 이제 아파트 맞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쪽은 아마 자 이제 사람 없으니까 두 손 한번 넣어봅니다 아 아 원래 잘 되는데 진짜 왜 안되지 오늘따라 아 이게 여기 선물이 있어갖고 그렇네 아 이게 무거우니까 어쩐지 이게 안되네 자 일단은 두 손도 이렇게 뭐 클라스가 있는 사람이죠 아 아니 아파트 살면은 택배를 어떻게 하지 요즘에 경비실에 아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고 아이씨 그래도 한 13분 15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형국이는 아마 집에서 멀거에요 사직동이니까 문자는 안왔어요 제가 그거 직접 수령 어려우신 경우 원하는 시간대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문자가 안왔습니다 그러면은 있을 확률이 많이 높겠죠 아 다행히 그거 아파트 입구는 뭐 비밀번호 안쳐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택배 택배를 다 그냥 여기 이렇게 놔두네요 요즘은 카페가 그쵸 다 이렇게 아까 택배를 다 놔두어가지고 다 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긴장돼 뭐라고 이게 긴장됩니다 이거 지금 고려라네님 지금 집 앞에 왔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오 아 오 참 으 하 우 아파트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아파트 지금 주소대로 일단 토기 다 왔습니다 아 하 벨이 안 눌러지네. 벨이 안 눌러지네. 벨이 안 눌러지네. 벨이 안 눌러지네. 왜? 택배 왔습니다. 벨이 안 astronom 이끄고 있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택배가 있었잖아요 밑에 다 당연히 거기다 둘 줄 알고 연락이 없나 봅니다 지금 답장이 없어요 지금 만날 방법이 없는데 전화하지 않나니까 그냥 전화해서 택배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저라고 하고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전화를 전화를 해봅시다 그냥 전화를 해봅시다 전화를 해봅시다 여보세요 네 임채용씨 되십니까? 예예 그 어디 계세요 지금? 아 네 잠깐 여행 왔어요 여행요? 예 어디로요? 여기 마산 저기 동해면이라고 네 예 그 마산파전 쪽에 여행 왔어요 아 언제 오세요? 내일 아침 집에 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예 예 오토로 때문에 오세요 여보세요? 아 네 예 오토로 때문에 오십니까? 아 아 그 액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한 5분 뒤에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와야 된다고? 오늘 오늘 이제 그 분이 오전에 온다고 했죠? 오전에 어제 통화로 그 이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렇게 이 보일랑가 오늘 이렇게 기사님 수고 많으시고 어제 배송 예송 중이었던 택배가 있었는데 혹시 배송이 되었네요 한 번 더 스프레이즈를 해서 집에 있는 분을 한번 받고 이렇게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임채용씨 임채용씨 계십니까? 스파이 아 왜 어디갔는데 아 아 아 어떤ος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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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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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출발했나? 내가 가고있다 어제 내 허탕친가 말했지? 갔는데 또 없다 폴이 어쩌는데? 몰라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있다 니가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있어 전화도 안받고 집에도 두드리도 안나오네 대단하다 여행 갔다왔다 아니다 박수네 와가지고 목욕탕 간만한 그런 자신있겠네 너도 내꺼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튼 가서 니가 그거해라 그때 전화해둬 나는 그 고레라니님 만나 뭐 축하한다 반갑다 안나올거 같습니다 어디가 있었냐고 도대체 승승군 전화가 승승군 전화가 전화왔어요 전화왔습니다 임채용씨 네네 택배인데 지금 혹시 택배에 계십니까? 네 네 지금 택배에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제가 요 근처 살아가지고 일단은 갖고는 왔는데 네 그 제품에 조금 이렇게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혹시 1층으로 지금 좀 내려와 주실 수 있나요? 저기 지금 1층으로? 네네네 언제 지금요? 네 한 뭐 5분 있다가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예 네 지금 지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잤네 잤어 잤네 잤다 제가 빨리 가서 1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갈게요 와 목소리를 변조를 안했는데도 누군지 몰라 선물을 들고 직접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크 업로래 이 집입니다 이 집 일단 준비를 할게요 욕 욕 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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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택배원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약간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오더라고게 가방은 여기 숨어오고 여기 조용독을 누르면 100% 카메라로 제 얼굴을 확인할 거거든요. 여보세요? 택배요. 네, 그 앞에 좀 마시고 가주세요. 예? 네. 네,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네, 찻굴이 있네. 찻굴이에요? 찻굴이에요? 예. 아, 열쇠고리 찻굴. 벌칙 아이가? 거의 벌칙인데요. 찻굴이에요? 예. 네, 잠시만요. 예. 네. 돈이 하네요. 네. 네. 다가가 어떻게 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